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왜 저래 안녕하세요 저는 혜린이 친구 오여민이라고 합니다 오여민 어떻게 말하나 봐? 왜냐면 그거를 달렸어 이래서 정신없다 안먹어봤어요? 안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창경을 먹은거냐면 그 태극당 모나카? 아 모나카 모나카 전입타는 사람 이름이고요 안먹어봤다고 했더니 제가 그녀도 신경먹었다 여기가 뭐 파운데인데 이거라네요 이거랑 이거랑 지금 먹고 갔나고 했더니 이렇게 지살받는데 왜 우리는 맨날 부위만 할까? 약간 싸이월드 감성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먹는거야? 그냥 그냥? 이거만 먹어도 되는거야? 응 이렇게 뒀으니까 이렇게 먹자 모나카 같이 안 먹어도 되는거야? 한번 먹어봐봐 아이스크림이라는거이지 어때? 반응이 왜 저래 근데 반응을 안해 그 그 사회 옥수수 아이스크림인가? 야 그건 초콜라도 들어있지 아이스크림 아시나요 아닌데 정말 온갖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매일 유명한거야? 저 초콜릿이 처음이야 그냥 나 이런 우유 맛 안좋아 내가 우유로 안좋아야해 한이사 물어본 사람 헐 와 와 나 진짜 진짜 카메라 케이크가 완전 다른사람이다 뭐야 궁금한 사람 사람 좋네 현타원 저희린 찍을 그렇게 없어 지금 콘텐츠가 없어요 누가 보면 내가 찍은거야 야 눈웃음짓지마 이제 집에 가겠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겠어요 저는 서울로 이사하면 안돼? 그냥 너가 분당으로 오는게 어떤지 하하 분당 살기 좋은데 알지? 오빠도 와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행시간에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아 아 아보야 나 안눌르고 있었어 아 눌르고 갔어야지 안눌르고 갔지 자연스러운걸 찍어야지 네 그게 문제야 덕살 그렇게 먹으니까 덕살 있지 촬영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단우씨가 설명해 주실거에요 이건 과금 의자 이건 흰색 의자 반갑다 이건 오렌지 흰색 흰색 근데 오늘 옷이 흰색 초인가봐요? 어 아니 호러기 아니 호러기세요? 네? 아니 거절 지금 천 명 넘었지? 천 명? 미안하지만 나 다 천 명 넘었거든 진짜? 뭔 소리야 진짜 멍득해 비행시간 촬영이 끝나고 저는 코엑스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사고 싶어서 A샵 가서 아이패드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프로랑 에어랑 고민했는데 역시 프로가 간지구나 그래서 저는 프로를 구입할 거예요 야하 콜라 등장 너도 찍어 야 야 근데 너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지? 응 떴어 야 멘미 때 거 먹어 고향 야 하하 짜잔 올리바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앙 단짠단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비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몇 시간 뒤에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맥모닝을 먹을 거거든요 저 새벽 4시 밤에 일어나야 돼서 얼른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음 순간 왜 이렇게 졸리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졸리 시간이 맞았어요 우리 제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을 보게 귀여워 편하산 아침 마지막 날 몇 시점? 7시 15분 예 발망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발빛 하루 종일 뜨거운 샤워 햄 햄 햄 와우 여기 갱장지가 보이네요 오늘 괜찮게 생겼다던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들어가 볼게요 여기요? 예쁜데? 아쉽다 쿠키바란떼랑 오렌지크림이 올라갔대 시그니처 메뉴랜드 쿠키 베이스에요? 오렌지 크림 오렌지 크림 나 진짜 네 옆에만 사면 까매지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거기 있어서 말지 이리로 와봐 빨리 하고 싶어요 그냥 빨리 하고 끝나요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어흐